우와아아아아아아아 2023년 축하할 일이야? 응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응 새해 복 많이 받자 안녕 왜 다음은 스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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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다 보이지 보이지 나 슝 내려가는 거 안 할래 슝 내려가는 거 하러 온 건데 난 어떡해 서하 눈 동그랬어 갑자기 우리만 스키복이 꼈 게 아니구나 뭐야 그럼 내가 어제 그 멋있게 여기 입었던 스키복을 입었어야 되는데 남들은 완전 활용하네 맵에서 끊어야 되네 얼마요? 6,000원 여기 조그만 데도 있다 1인당 6,000원이야 어린이들 15마리까지 잡을 수 있다 20분 빙어 잡아 볼래서 빙어 알아? 빙어 생선 빙어 진짜 진짜 이거 이따 해보자 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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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잘 타고 와 여기 딱 손잡이 손 잡는 거야 알았어? 세이디 어떨 거 같아? 재밌을 거 같아? 슬바야 간다 가자 결사 스미라이 여자qui 혼자 가 스윗있네 고깽 그렇게 خ fato 어땠어 저기 미카우 settlement 재밋어? 고고고고고고고 잎웅 セミ Wah ket tester 아기서야 무슨일 있어? 응 바스트리 눈에 찔렸어 아 나는 전화하고 안전일이 있나 했잖아 멀리서 봐봐 슬픈이 있는 사람이지 눈 괜찮아? 봐봐 눈물 나 계속? 마스크가 어떻게 찔린거야 엄마 울어 엄마 슬프대 여보가 얼굴이 작아서 찔리나보다 볼래? 마스크보다 얼굴 작아 나는 한번도 찔린적이 없어라 안녕 안녕 간다 부딪치 못했다 아빠가 잡았지? 엄마다 서화야 짜잔 아빠 아빠는 잡았어? 응 아빠 아빠 잡았어 잡았다 잡았다 와 서화 잡았어? 잡았다 애들이 다 이렇게 힘이 없어 빙어가 아니고 미꼬라지처럼 안보이네 여기는 1인당 6,000원 그리고 빙어를 20분간 15마리까지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빙어튀김까지 해준대 얼마큼 잡았어? 잡았어 5마리 6,000원씩 12,000원 우리가 지금 잡은 게 6마리니까 지금 한 마리에 2,000원이야 허리 아파 허리 아파 이거를 반복 운동한 거 같아 운동 더워 더워 성인은 잡기 더 힘들어 말도 안됐어요 구조가 그런 구조야 나 애들 다칠까봐 살살한 애들은 뭐 그렇게 하더라고 계속 나잖아 되게 심하게 찔렀네 우와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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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딸한테 맞은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옷을 입는다는데 여기에 엄지손가락이 딱 들어간 거야? 아 아 아 아 나는 엄마가 너무 소리 질러갖고 깜짝 놀랬지 나 피 날 거라 생각도 못했어라 아이고야 여보 오늘 산전수전 다 겪네 1월 1일날 액댐했다 액댐 좋은 액댐이야 2023년 어 12월은 행복한 걸로 확정 하나 둘 셋 시작 와 아이야 아이야 머리 야 이 머리에 담아라 담아라 야 정통으로 맞았다 아니 뭐 이거 곤지암 리조트 온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느낌이 그치 안 가도 되겠네 보드 타고 싶다 여기 오니까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잘하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어때요 두번째 고맙다 야 이거 뭐